네, 촬영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Why not the dancer의 리더, 슈퍼주니 웬이너브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가 있는 동안 너무 저희에게는 되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들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춤을 좋아하는 멤버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던 것 같아요. 너무 즐겁게 촬영해 봤으니까 봐주시는 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